예제 중에서 클라우드 엑셀이라는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이곳에 있는 특정 요일의 색상을 제가 다른 색으로 채워넣고요. 이러한 수정 상황이 반영된 어떤 이 결과를 인터넷에 스카이 드라이브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두려고 합니다. 파일 탭에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요. 현재 제가 로그인한 스카이 드라이브 계정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 일단은 어느 폴더에 제가 저장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스카이 드라이브 부분을 선택하고 보시면 이제 스카이 드라이브에 생성해둔 폴더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문서라는 곳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문서 폴더를 여시고 이곳에 클라우드 엑셀 공용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이 되었고요. 여러분 PC의 스카이 드라이브 폴더에 가보시면은 이미 지금 제가 해둔 파일들이 동기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 엑셀에서 이 프로그램이 작업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동기화가 완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이 종료가 된 것이므로 이 파일의 닫기를 눌러서 이 파일은 일단 닫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동기화가 완료가 되죠. 동기화가 종료가 된 뒤에 제가 스카이 드라이브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카이 드라이브를 눌러서 한번 동기화를 하고요. 결국 문서라는 폴더 안에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되었다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 클라우드 엑셀 공용이 저장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더블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엑셀 웹 앱이 실행이 돼서 인터넷상에서 이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것을 다른 장소에서 열었을 때 좀 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색으로 교체한다거나 이곳에 추가적으로 색상 채우기가 있어야 된다면 이 부분을 또 색상을 채워 넣으시고요. 이러한 부분도 한 번에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글꼴 색, 원하는 채우기 색을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글꼴의 크기 역시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내용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리본 메뉴 때문에 이 작업하는 공간이 너무 작다면 리본 메뉴 숨기기를 눌러서 이 작업 공간을 조금 넓힌 상태에서 작업을 해나갈 수도 있고요. 현재 변경된 이러한 사항들은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 사항들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스카이 드라이브가 동교화되어 있지 않은 PC에서 사용 중일 때는 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메뉴 닫기를 누르시고요.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리본 메뉴의 어떤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풍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PC에서 이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 지금 사용 중인 PC에 엑셀이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엑셀에서 열기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면요. 경고 상자가 나오는데 일단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사용 중인 PC에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작업하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운로드 돼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고 바로 파일 탭에 저장을 눌러서 현재 인터넷상에 있는 공간에 바로 덮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엑셀에서 열기를 하고 나서 보면은 인터넷상의 어떤 편집 상태는 종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여기서의 편집 화면과 이 프로그램에서의 편집 화면이 동시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죠. 만약 이 프로그램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한번 펼쳐보시면 이렇게 다른 사용자가 이 스카이드라이프 상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고 있다. 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것을 닫아주시면 이렇게 여기서 작업하고 저장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현재 이 문서 폴더가 선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만들기를 열어보시면 여러분이 선택한 내용으로 해당 오피스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엑셀 통합 문서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요. 새로 생성되는 문서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새롬이라는 이름으로 이 엑셀 엑스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엑셀 웹 화면이 나타나고요. 이곳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입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쉘의 너비를 조정을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서식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교체를 하시고요. 간단한 서식 작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파일 탭의 끝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스카이드라이프 공간으로 가보면 이 새롬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PC에 설치된 스카이드라이브 동기화 폴더 안에도 지금 문서 안에 보시면 새롬이라는 문서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더블 클릭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PC에 설치된 이 프로그램에서 해당 파일을 바로 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카이드라이브의 웹 앱을 활용해서 파일을 확인하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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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